예쁘다! 나미. 나미 하고 싶은데 요즘... 물 물 물 물 물 물 이렇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... 그럼 치러 갈게요. 네. 네. 다들 치러 가세요. 잘 가세요. 야, 미브야. 아! 미드 빵 하자. 뭐? 미드가 갑자기... 와, 근데 이건... 존나 만만해 보였나 봐. 꼭! 진짜야? 슬러야? 나랑 미드로 해가지고 그때 이게 뭐야, 대체? 아무것도 없어. 세자만이 남을 뿐. 오 좋아, 너무도 좋아. 오 핀! 내가 미드라인 짬밥이 얼만데! 와, 개쩔어. 미드전? 그냥 미드전? 아, 후회할 텐데. 아, 야 또 막 르블랑 같은 거 꺼내오는 거 아니야? 와, 진짜 르블랑 진짜네. 하하하하하하 르블랑밖에 못 봤다고 싶었는데. 한번 볼까, 비부? 신드라 했으면 이겨야 돼. 그치 뭐, 나 실버잖아. 핀얀 골드구. 내가 소프콜드잖아! 오늘도 게임이 힘도가 다르잖아. 아니, 이해도가 다르다니. 르블랑 홀라는 거의 브론즈급이야. 브론즈인지도 모르겠다고. 안돼, 내 팔 왜 이렇게 짧아. 하하하하하하 발이 좀 짧네. 하하하하 너무 싫어. 하하하하하 만화 관리 안돼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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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어떡하지? 난 킬 과학인데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좀만 있으면 6레이비만 잡았는데. 그냥 미드라인 누구에 와도 되겠는데. 어이, 이 피부 진짜냐고. 이제 부심부려도 됐다고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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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리 정부를 안아. 우리 정부를 안아. 우정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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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얻게 된 거야. 하하하하 내가 김야. 업종에 스크래치 내고 싶지 않았는데. 하지만 강해졌구나. 아니야 사실. 신브라가 라인전 개일세. 하하하하 본게임 또 한 번 더 하자. 우리 아리 밀어준 하자. 아 그러자? 하하하하 뭐? 아리 밀어준? 아리 밀어준 하자. 김이랑 같은 게 있어? 아니 나 이거 아리 한 번도 안 해봤어.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이러면 약간 좀 힘들텐데. 알았다 알았어.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약간. 약간 긴장되는데? 뭐엘? 우아 나 이거 스킨 처음 써봐! 받아놓고. 피녀아 그거 쓰면은 미드 아리 하고 싶어질걸? 오오오오오오오오. 난 미드 전향하는 거냐구. 하하하하 ertas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여효 대전 뭐냐구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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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.. 피부.. 아.. 피부.. 아.. 나 만화가 없어.. 죽어서.. 죽어서.. 아잇.. 아 민영 개호피! 아 잠깐만 민영.. 민영 개.. 민영.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.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.. 그러니까.. 와.. 잘한다.. 아린은 돌아오는 큐가 아프답니다.. 아 아깝다.. 그래도 이길 뻔했는데.. 아.. 개싸 웃기네.. 와 나 아까 초반에.. 죽을 뻔했어.. 병 느낄 뻔했잖아.. 나만.. 이거 한번 나미대 좀 더 해볼까? 오케이 오케이.. 나미도 재능 보이는 거 아니야? 지금 나 병 느끼고 있어.. 근데 나미는 그거 있어.. 큐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.. 아.. 다른 말로 하면 큐 맞추면 이길 수 있어.. 아하핰.. 나미대전.. 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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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.. 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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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hold 오 뭐야 퓨부터 찍었어? 문과! hebben! 없지 wp Annoy invlo 뭐야 난 헤 Sheilaudos 왜 저녁 봤지? 우와 죽었다 저거 안돼 나미 지워 왜.. 나미 끼쳤어. 나미, 몰라. 나미 스킬 너무 대충 써가지고 했던 것만 해서 그런가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래도 본인이 하는 라이너에서는 다 이겼네, 각자가. 그러네. 우리 서로의 명예는 지켰어. 그러니까 이거까지 쪼그러면 약간 탕수같이 될지도 모르겠네. 와, 바두 진짜 처음에 막 기타 소리 들려. 나도 귀신 소리 들려. 막 이러는데? 근데 바두로 싸우면 우리 하루 종일 싸울지도 몰라. 하하하하, 오케이. 으악! 이앗! 왜 시작 도전에 너무 격렬한 거 아니냐구! 격렬한 거 아니냐구! 안돼! 저 커피로 시작해! 뭐야! 왜 대나무 뭐야? 오 뭐야? 먹어볼까? 아, 이 발이 작아! 나 이거 해보고 싶어. 달라고 해야 돼? 아, 아, 아! 도망가! 아, 아! 뭐야, 다시 못 들어갈까? 다시 못 들어가. 아, 왔던 길로 못 까나봐! 뭐야! 일방 총임이었어! 빈냐, 바두 서포트 해보는 게 어때? 아니, 욕할이 좀 볼 것 같은데. 원 딜. 시간 지나면 진단 진단해요. 나 모르겠어. 진짜 하고 싶은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. 카밀 하고 싶었어. 카밀? 어. 카밀, 그거 좋아? 한번 해보자! 오, 뭐야? 이거 뭐야 개멋있다. 윈드밀. 안 들어갔고요. 안 돼.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. 들어가지도 못해, 이러면. 이거 뭐야? 이 거지 같은 캐릭터. 기다려봐, 여기 벽 넘어가는 중. 안 되는데? 아 나 잡아봐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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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 벽음도 없네. 뭐야 이거. 아이? 어 뭐야, 여기서 만났네. 아이. 아이에서 만난다더니. 블루는 외친 거야. 블루 화났잖아. 미니언도 화났잖아, 지금. 죽겠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 재밌다. 뭔가 뭐랄까. 독밥 대전 같은 느낌이었어. ㅎ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